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행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드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람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시길 원하올 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공생의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두 형제 제자를 풀으시는 그 부분 19, 20절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9, 20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 따르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자도 하면 무엇인가 가르침을 생각하는데 그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그 범위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사실은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삶도 우리가 제자도 혹은 제자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줄로 합니다. 어쨌든 큰 의미로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길은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누군가 이렇게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은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는 것 같을 때는 그 따라가는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금방 압니다. 뭔가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사실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항상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이 따라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뒤를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따라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따라가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 의욕도 있고 나의 하고 싶은 의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불안함도 있죠. 그리고 불평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가야 되나 하는 갈등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의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기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떠한 것인지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베드로나 안드레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을 놓고 즉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사이에 다 결정할 수 있으면서 따라가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놓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되게 했다.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이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을 철석같이 믿고 주님을 혼전하게 신뢰하면서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경고해야 되는 줄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길을 반드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가와 목사님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난과 섬김의 구를 크게 그리고 깊게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섬김의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나 섬김의 깊은 구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고난과 섬김을 끝까지 잘 했기 때문에 충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자로 변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로 변해가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성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을 때 오늘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 역시도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각가지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냥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어려움들 좌절 다 겪은 그러고 나서 그걸 통과한 제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렇게 깊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음성에 즉각 응답했는데 그물을 놓고 응답했다. 이 말은요 노 터닝백이라고 그러죠. 돌아올 길을 그냥 다 없앤 겁니다. 그냥 다 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간 거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작정하고 나간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나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나에게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 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바꾸면서 제대로 따르지 못했었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쉬우니 만져주시고 심도 주셔서 일어나게도 하시고 우리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그 걸음걸이, 오늘 하루의 그 걸음걸이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 참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 어려움을 넘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과 뜻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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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